나 또만노도 겨룹거지 하이! 랩고실라마 리스트다 하이! 미나사아! 우시따치와 에옥쿠니이키마스! 나는 가방걸즈 나는 캐리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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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보이즈 공간가면 입고 들었을때 바로 신발 벗고 스미마생해 장사할때 팬티 말고 다 벗는데 팬티도 다 벗고 관장도 해야되고 비행기 오픈럼도 해야되고 들어가지 신발 벗고 승롱한테 인사하고 출발할때 이야? 호흡소리 지르고 내려올때 박수튀고 옆사랑한테 안녕하세요 인사 오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항 예의 예의 안 보였어 이거 승문도 했어? 나 영어 쓰고 응 알겠어 아 인지했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렛츠고 일본 갈대 항공길을요 싸게 했는데 그게 수화물 추가가 안된 항공권이라서 수화물 추가를 했더니 17만 천원이 나왔어요 호호호호 형이 정말 시원하다 급히 다가가야겠다 급히 다가가야겠다 언제 신발 벗어? 지금부터 손에 들고 가면 돼 지금부터 손에 들고 가면 돼 조옹 송 저희는 지금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리타 익스프레스 티켓을 타러 가는 길입니다. 친절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뽑을 겁니다. 나리타에서 도쿄 가는 티켓이고요. 이거는 도쿄에서 나리타로 가는 티켓입니다. 이거를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려와서 표를 한 번 더 뽑습니다. 지정을 합니다. 승차권을 받으십시오. 두 개를 더 줘요. 이거는 승차권이고 이거는 자석 지종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서 신주쿠까지 갈 겁니다. 200원. 지구 먹어보겠습니다. 지구 미루쿠. 그리고 예상에 밥을 먹기 위해서 여름을 Changing my birthday. 이렇게 저장을 맞추고 완전 맛있어. 오빠 먹어봐. 딸기 우유만. 딸기 우유니까. 한국 딸기 우유랑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어 무서워 이거 좀 먹어봐요 종환씨 이거 좀 먹어봐요 종환씨 나리타 익스프레스가 오면 청소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해요 기다려야 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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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탠동탠냐 앞장서 밝은거 먹었네 오래걸려서 없어졌어 아닌데 나왔는데 선생님 조금 조심해야겠다 아니 너무 느려가지고 빨리 빨리 한국인 아하 2개 주문한줄 알았는데 한개만 주문했었네요 이거 다 먹겠는데? 고기예요. 고기예요. 너무 맛있다. 이거 좀 먹어봐요, 아래씨. 너무 맛있어. 이거 좀 먹어봐요. 너무 맛있는데? 야, 바이. 야, 바이. 빌모님 저랑 밥 들고 먹기. 테이블 맞는데, 밥 들고 먹길래. 저도 그렇게 먹고 있어요. 아래씨, 아래씨도 들고 먹어봐요. 고기예요. 카스모 카드 샀습니다. 충전은 3,000회 됐어요. 생각보다 도톤비가 많이 날 것 같으니까. 도톤비가 너무 미쳤나.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있는거지. 고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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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쿠사이 왔습니다. 신기해. 실력과 하시는 분들 진짜 둘 서있어. 더운 데도 한다. 진짜, 대단하다 다들. 와, 오늘 날씨 대박인데? 대박이다. 메달이 갑니다. 이제 샘터지로 갑니다. 와, 대박이다. 사람이 너무 많아. 와, 이거 옷 빌려주는 데다. 일본 옷은 절대 안 입고 싶어. 왜왜왜? 이거 완전 민족사건 미쳤네. 인정. 이게 뭔데? 당고 당고. 기다려볼까? 당고입니다. 400에네. 당고를 샀습니다. 일본하면 또 당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안 먹고 왔다. 와, 여기 또 분위기 다른데? 여기 왼쪽으로 가도 좋아. 여기서 해보자, 여기서. 너무 달아. 완전 달달. 이게 단 거구나. 응. 별로야? 오바살 아니야? 오케이. 센소지입니다. 아, 나무네. 나무도 예쁘다. 나무도 예쁘다. Bieber. 누구야? 우유. 왜일까? 오, 마이머노? 너, 뜨거라. 이거 고문 아니야? 이 연기를 마시면, 애군이 날아간다네. 나 마셨어. 왜 마셔오, 이거를? 오빠가 마시면 이랬잖아. 받으면 받으면. 어쩐지. 에이 감대끄다. 기도합니다. 여기서 할 거야? 이거를 대게 내놓고 흔들어서 막대기를 뽑고 숫자를 여기 적으면 돼요. 그러면 제 운세가 나와요. 숫자를 적는 게 아니라 숫자를 뽑으면. 아니 숫자를 적는 게 아니고. 지금. 상자를. 그쵸? 같이 주니. 니. 이것이 자아의 운세입니다. 나가서 번역해볼게요. 성능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래 함에 있어. 화합하십니까? 위기에 임하여 더욱이 시움을 맞는다. 빨리 이거 묶어가지고 다 버리꾸라. 서둘러라. 딱 묶어야. 못되어 나오게 났는데. 이 못된 것들. 다 꺼줘라. 요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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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 보러 가자! 라리씨도 한번 찍어 봐요. 나리씨도 한번 찍어봐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한국인이 포화상태라는 뉴스를 보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한국인이 없어요. 오늘 우리 평일이라서 그런가. 일본에서 첫 구매입니다. 원래는 나루토가 들고 다니는 개구리 지갑을 하나씩 사기로 했는데요. 제가 변심을 했어요. 저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또 카와이입니다. 우와 길이 다 미쳤어.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너무 많다. 뭐야 스윗하게. 이거 먹고 싶다고요? 가줄게! 귀여워 선크림! 안 사오면 나 진짜 까매져서 갈 거야 집에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이거 던진다! 네 거잖아 던지면 오빠 보내잖아 김호 아사이 본사 포기하면 지금 야메요코 상점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가자 저는 새벽 5시에 선크림 발랐고 오빠는 안 발랐거든요 우와 나 진짜 맛있었다 저희 지금 깜장돌이 깜장수리됐습니다 선크림을 사서 바르는 중입니다 오행거렸다 오행거렸다 야메요코에 왔습니다 야메요코 상점가에 와서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씰 겸 라마비류도 마실 겸 오코노미야키를 먹으러 왔습니다 또 따오코노미야키 두개를 시켰어요 아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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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다 쌌는데 발라도 소용이 있을까? 고생하셨습니다 아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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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구이 오징어 맛있을 것 같은데 응 맛있어? 응 근데 역시 반죽으로 좋다 반죽의 정말 맛있겠따 와 orf 3번이나 꺼내줘야지 자마비기로 도대한대 솔직히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들어왔는데 웨이팅도 지금 점점 많이 생기고 알바생도 많고 맛집이 많습니다 어차피 하루 입고 안 입을 거 아니야? 너무 맛있어 원래 가려고 했던 몬자야끼 맛집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온건데 그 맛집의 다른 체인점이었습니다 어쩐지 맛있더라 맛집이긴 한다는데 충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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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레씨 우리 쇼핑하러 가요 술도 취했는데 기분 내면 좋잖아요 진짜 욕바랬다 야미욕구입니다 야미욕구 삼성가입니다 한국노래가 울려퍼집니다 한국노래가 울려퍼집니다 확실히 그거 같다 야시장 신기하지 않아? 서서 먹어요 저런 문화도 신기해요 가짜 샵입니다 뭐야시키랑 대면 아 아 한번만 해볼까? 오! 나 할 줄 몰라. 해보지? 너 한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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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그 다음에 후! 하면, 후! 딱 걷고, 딱! 멍청? 어. 끝이야? 한 번만 못 해? 어. 휴휴휴. 해보자, 해보자! 오빠 먼저 해봐, 내가 오빠 보고 할래. 가자, 가자, 가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새로 세웠어 우와 봄다 한 번에 가자 세 번만에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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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타고 가고 싶다 하나 네 시작 여리 집중 다 다 그녀라 그녀라 유성 고구마 거의 한 거 아니야? 고향 그녀는 감을 잡았을지 진짜 지금 조금 남았거든요 수상입니다 뽑았다 만산뜨뜨려 미돌이야 주원해 오빠 우리 더 뽑을까? 더 뽑으러 갈까? 수기해 다네 한 거 더 남았어 마녀야 끝났어? 정신 차려 자기야 옆으로 움직여서 그 다음에 1,2,3,4 애쓰면 잡힙니다 여러분 꿀팁 올라가는데 이거 만원하고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가챠 한 거예요 미라 제1의 피규어 생겼네 제1의 첫 피규어 제가 완전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시작 시작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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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사람들을 이렇게 살 수 있겠어? 와 진짜 저희 코요코 퀴즈도 모여있어 대박이다 코요코 퀴즈가 있는데 사람도 많아서 별로 안염하게 같아요 말도 될 듯 그리고 병원들도 되게 많고 경찰도 많아요 카보키트 타워입니다 카보키트 타워 거의 뭐 시장이다 시장 카보키트 타워 Kasifen에서 찍힐 크 Board Chape 용담 크론 도시로 근데 레벨이 조금 높은 유흥 우리가 일본에서 데이트를 한다니 발 터져 야기야 알아 오빠 야기야 야기야 나가자 야기야 아퀴아보러 가자 자기가 그만 문쥬구 가자 도쿄우 타워 가자 자기가 나가자 이브야 시카이웨이 가자 자기가 나가자 나 과거에 가자 자기가 욕구 한번 가자 하기가 나가자 시키기 시작 가자 자기가 나가자 지금 룩 룩 룩 룩 저희는 일주일 noche 다시 일주일 Three 나 또 많은 도쿄올로